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독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 독산동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안산선 신독산동역이 개통될 경우 도보 약 10분의 거리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 3권입니다. 팀장님, 독산동은 쥐벨리로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업무단지죠. 쥐벨리 업무타운으로 교통, 물류, 인력 등 우수한 업무 인프라를 자랑하는 동시에 풍부한 배후 수요와 가채로운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천구로는 서부가선 도로와 남부순환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방도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요. 여기에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개선되면서 서남권의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대형 아울렛 매장과 업무타운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큰 인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천구로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부가선 도로의 지하화 등 각종 호재로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서남권 생활문화교통의 중심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셀입니다. 울산권 생활문화교통의 중심지, 금천HHH표 선호사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부가 선호사업을 이용합니다. 이동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부가 선호사업을 사용합니다. but inöz자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와 서부가 선호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